동대문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과 청소년 활동 운영에 참여할 운영위원을 모집합니다. 대상은 14세 이상, 24세 이하 주민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를 비롯해 정책토론,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등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월 3일까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연간 40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.